하나 바이블 1학기 1과정 17과 시작하겠습니다 17과 오직 누구만 믿어야 할까요? 5단원은 삶의 원칙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원리로서 10개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사람을 향해 지켜야 하는 삶의 원칙을 5단원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5단원의 핵심 키워드를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17과의 핵심 키워드는 10개명 하나님만 의지입니다 17과 본문 말씀 출애극기 20장을 선생님께서는 충분히 묵상하신 후에 교사들을 위한 본문 이해를 읽으시면 됩니다 17과는 10개명의 1개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직 누구만 믿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수학습 진행안을 보시면서 각 단계별 수업 진행 시간과 기억하기와 실천하기의 답안을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17과 공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 학생들의 미션북을 걷어서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선생님의 칭찬 메시지를 통해 친구들이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용 64페이지에 선생님이 확인해 주시는 미션북 체크리스트의 16과 체크박스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용 교재를 함께 보겠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시면 17과의 제목을 질문 형식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17과 오직 누구만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오직 누구만 믿어야 하는지 오늘 외울 말씀을 통해서 요절 첸트 영상을 보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용 부록 그림을 통해서는 오늘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의지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기 활동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길을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러 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여우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바꿔보는 활동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교사용 답안을 확인해 주시고 부록의 스티커를 미리 챙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화살표를 따라서 먼저 가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고 있는 곳은 우상과 해, 달, 별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부록에 있는 화살표 스티커를 붙여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러 가는 길의 방향에서 부록 화살표 스티커를 알맞은 곳에 붙일 때 친구들이 어려워한다면 기억해 1개명 힌트를 참고해서 붙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억하기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핵심 문장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오직 누구만 믿어야 할까요? 질문해 주시고 핵심 문장으로 친구들이 대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해요 다음은 실천하기 활동 함께 보겠습니다 실천하기 활동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고 더욱 기울어지도록 다짐해 보는 활동입니다 부록에서 17과 실천하기 스티커를 먼저 챙겨주세요 실천하기 활동을 진행할 때 먼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친구들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 저학년 친구들이 생각하기 어려워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티커를 떼어내서 마음의 저울에 붙이도록 합니다 이후에 저울의 특징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저울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나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나의 마음의 저울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더 의지하는 것에 기울어지게 됩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나니 나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졌을까요? 네,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인 활동을 끝난 후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한 주 동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함께 이야기해 보며 격려하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이후에는 함께 외쳐요를 통해 실천하기를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오직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친구들과 외쳐봅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공과를 마치시기 전에 교제 미션북 17과를 함께 펴셔서 친구들이 가정에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또 성경 그림을 색칠하면서 체크한 후에는 친구들이 스스로 5월 17과 미션북에 별 스티커를 붙이도록 주중에 선생님께서는 학부모님들께 미션북 정답과 실천하기 내용을 보내주셔서 가정과 함께 친구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새길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7과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7과 오직 누구만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10개명, 하나님만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개명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7과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과 시험 강의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